오늘의 주인공을 잘해봤어요 주인공은 홈보를 20초 만에.. 20분만 하라고요? 아 잠시만요 수락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수락만 하게 해주면 수락했다 갑시다 왜 맞아 왜 맞아 왜 이렇게 끊겨 왜 이렇게 끊겨 왜 이렇게 끊기나 어어어 에이씨 어?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거 이 모드 데뷔 멋있지 않아요? 날개는 없는데 눈에서 빨간색 그게 멋있는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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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으응 나이스 카자야 뭐지 이거 옛날에 나온건데 최소 아 왜 이렇게 끊어 꼬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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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마시구요 대신 맞춰주지 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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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끊기네 럭키 카자야 모드라는거에요 럭키클레를 하고 있는겁니다 아 진짜요? 아까 그 잡히나요 저? 저 대신 이겨주세요 이거 싫어한다고요? 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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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초 아우 깜이 김원티 나이스 땡 땡 땡 어? 어? 어허? 저거 뭐야 아 맞다 나 4초풍 해야되지 기본 4초풍 해야되지 기본 4초풍 해야되다 맞다 아아 어이구야 어디고야 아아 아아 어? 어? 와우 와우 콤보스 찬 호 호 아 초콕 할 수 있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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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급겨 어? 어? 호 호 아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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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풍류 3탑이 누군데요? 아 6M23RP님 이구나 아 왜이렇게 길어 둘 셋 넷 아 빨리할까보다 한 방이 안됐네 기원 3초까지 됐네 이거 안돼요? 3초는 안됩니까? 3초는 노인정입니까? 아 한국 왜가요? 갈수나 있나?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적어요 시간이 너무 적어 시간을 좀만 더 주면 안돼요? 저거 14분만에 갈수 있을까? 수락받고 아 수락받아도 돼요? 어 수락받아도 돼요 그러면? 아 어 어 어 어 우와 첫 왕 가겠습니다 아 아 아 나의 침착한 초풍이 문젠데 아이씨 이걸 못했다고? 우와 움직인다 아니 아니 오 다행이다 우와 와 졌어 왜 내가 죽는데 죽이냐 아 야 야 왜이래 이거 왜 비슷하지? 내가 어떻게 죽이고 OC 나이스 좀 저스트 느낌이라네 으오오오옹 방금 13초같은 느낌이였는데 어우 개풍기 아 야 왜 왔는데 오케이 먼티 어 힌트였다 그거였다 아 그거 맞아 아 어 와 네 야 2라운드 2 2 2 2 2 이거지 후루나스 달려왔냐 아 아 아 아 뭐야 응 와아 이야 신기하다 공무 에? 에헤헤? 에헤헤 오잇 파이트 와아 아 짜증나네 진짜로 와우 홀리몰리 아하하 안 다쳐 아 기온초보다 4초가 그럼 와우 아이고 내가 마이너스건데 아 와 개막 다행이다 오우 뭐야 와 졌니? 아 대박 잘했다 으어어? 어 굴소량이 맞고 있어요 에헤하이 아 펜티를 왜 귀여워 아하 어 사나 아니 이게 사나 죽을줄 알았는데 기온 기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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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야! 어... 아무거나 가져다.. 에이헤이헤이 에이.. 에헤이 빅탈이 너무 많이 났지만 이겼다 B.J. 그게 뭐야 우와 쓰게 갑자기 그거 왜 아 일부러 오 저 무리했다 미션 걸려가지고요 미션 미션 걸렸어요 미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 걸려서 하고 있는거잖아 왜그래요 여러분들 미션 걸린거 안보여요 지금 저거 터치기 뭐죠 야야야야 죽냐 아니 왜 레드 있는데 왜 앉으시지 아니요 미션이 걸려있으니까 아는거죠 저 당당합니다 미션때문에 하고 있는거거든요 오해노노 하시길 바랍니다 아 와우 와우 치였다 지비형 패턴 음 으으으음 으으으으으 아 아 나이스 뭔 미션이죠? 지금 몇이야? 매번 앤 말이죠? 이걸 했네